안녕하세요 질문 드리기도 전부터 많이 들떠 계신데 우선 인사 먼저 짧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다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실 기자분들이 미리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 저희가 그 중에 몇 개를 제가 바로 옮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엑스칼리버의 음악적 특징이 켈틱 음악과 유럽적 색채를 담을 것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엑스칼리버만의 음악의 매력,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켈틱 음악을 굉장히 좋아해 왔습니다 그리고 켈틱 음악이 컨템퍼리 락에 주는 영향을 언제나 좋아해 왔습니다 이제 켈틱 사운드, 켈틱 플룻과 그 드럼이 우리를 딱 그 장소, 그 시간으로 데리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너무나도 훌륭하신 마에스트로이시자 편곡가이신 쿤 선생님께서 이것을 굉장히 모던한 팝 켈틱 사운드로 만들어주시는데 큰 애를 써주셨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원미설 감독님께서 너무나도 아름답게 지휘해주고 계십니다 그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사실 이번에 작업을 해온 한국 배우들이 사실 좀 낯이 익습니다 아더역의 카이, 김준수 씨를 비롯해서 계속해서 한국 배우들이랑 작업을 했는데 이번 작업을 통해서 김준수 씨라든지 카이 씨라든지 특별한 배우 역에게 매력을 느낀 부분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굉장히 운이 좋아서 그리고 감사하게도 많은 배우들과 많은 재능 있는 뮤지션들과 함께 작업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의 코리안 브라더, 한국인 동생으로 부르는 준수 씨와는 네 번째 콜라보레이션입니다 아더 역할은 그동안 함께 작업해왔던 다른 배역과는 다르게 굉장히 힘든 배역인데요 어린 소년에서부터 남자로 성장하고 그리고 온 세계의 짐을 어깨에 다 안고 있는 성인으로 성장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힘들고 커다란 도전과제임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고 배우가 정말로 훌륭하게 해내고 계십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인터뷰를 끝날 시간인데 한국 팬들이나 또 앞으로 보러의 관객분들에게 한마디 자신있게 해주신다면 어떤 말을 해주실지 궁금합니다 우선 가장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수년에 걸쳐서 여러 모험들, 여러 프로덕션들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EMK 프로듀서들과 함께 여러 번 작업을 해왔는데요 지금 이번 작업은 정말 최고점에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관객을 하러 오시는 관객분들은 정말 인생에 한 번밖에 없을 만한 그런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곡을 하면서 쏟아붓는 열정만큼을 퍼포먼스를 해주시는 분들도 그만큼의 열정을 쏟아주신다면 정말 믿을 수 없을 만한 경험을 하시게 될 건데요 한국, 서울에 있는 많은 배우들, 그리고 많은 뮤지션들의 정말 강점은 정말 온갖 열정을 다 쏟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러 오시면 정말 후회 없으실 거고요 꼭 보러 오시고, 보시고 즐거우셨으면 소문도 많이 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오후 한복판에 너무나도 아름답게 연주해주고 계시는 원미솔 감독님과 오케스트라 분들께도 정말 감사한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는 같이 들어가고요 바로 하이라이트 장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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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